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 주가 그의 자녀들을 기리 축복하시고 너의 쓸 것 미리 하사 풍족하게 주시리 주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너의 흉한 모든 죄를 정께 시승 받으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